2층에 대해 부를 안쪽으로 발사해 주십시오. 우리의 대신 역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네, 우리 안대의 대신에 대해 얘기했으니 오늘 전부 한 번에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1층에 함께 계신 분들 우리의 위치는 좌석으로 확인하시고 가까운 위상부 적당한 근접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에 앉아계실 때 여러분을 위상댑이 안되느라 현재 위험해 보실 좌석과 가까운 위상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위치에 앉아계실 때 여러분의 위치에 앉아계실 때 여러분의 위치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